이제 요런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런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요아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하에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요아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요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숭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아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요아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두룩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요아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요아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요아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할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아가 아흡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흡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당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흡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흡이 마찰을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이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흡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한기 열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흡입니다 그는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제 여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성기면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 바흘과 아세라의 우상까지 더하는 악의 악을 더하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열한기상 17장에 이 엘리아를 아흡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아 선지자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아 선지자를 그릿 신의 가로 또 시돈의 사로밭 과부에게로 인도하시고 숨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시는데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엘리아와 아흡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오바데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아흡과 또 이세벨의 치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생명을 구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이 아흡과 엘리아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8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아흡이 엘리아를 만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아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와의 멍령을 버렸고 그리고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엘 선지자를 다 갈밀로 모으도록 거기에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판단해 보자 그리고 확인해 보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제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모였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엘리아가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며 결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총아지 두 마리를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한마리는 또 내가 그리고 한마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 각을 뜨고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자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불을 놓지 말아라 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 불을 놓지 말고 번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다 좋다고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고 태카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런데 불은 놓지 말아라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이제 또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큰 소리로 또 불러라 그렇게 하니까요 그들이 뭐 그 싸운 재단주의를 뛰어놀면서 자기 몸을 해야면서 그들의 규례대로 윤례대로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죠 정우가 지나고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 승배의 결말은 고통과 그리고 절망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우상을 지금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절대 우상 승배의 결말은 절망과 고통뿐이라니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리고요 비진리는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승리의 숫자 다수의 승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로 합시다 사람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서 그걸로 합시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로 결정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수가 신들이 많아서 그걸 섬기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분명히 결단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 시대의 바알 물질을 섬길런지 만문을 섬길런지 세속주의를 섬길런지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데요 그가 무너진 여와의 재단을 수축하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얘기는 라파 여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재단이 지금 여와의 재단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고 그걸 다시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지파입니다 돌 열두를 취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고 32절 보십시오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재단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이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하반절인데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여러분 지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붓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하니까 물이 재단 주위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부어야죠 지금 물을 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아의 믿음이고 그리고 엘리아가 하나님을 그 신앙하는 절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제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뭐 춤을 추거나 이거 아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엘리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자 보세요 불을 내리게 한 것도 엘리아의 기도였고요 41절 이하에 이제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한 일도 어디에요? 기도에 있었다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하느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큰 비를 내려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내의 천만한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승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36절 보세요 선지자 엘리아가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운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자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 바흘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아브라운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요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냐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상에게 백날 기도하고요 뭐 일천번째를 드리고요 뭐 치성을 드리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잘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바울과 아세라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엘리아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객기를 부리고 막 그냥 자기 확신 자기 믿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아가 압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엘리아가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 이맘때쯤 되면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 금요일날 제가 솔로몬의 기도 말씀하셨죠 언약을 기초로 한 기도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한들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37절 여호와야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록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아가 왜 위대해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의 선교자 윌리엄 케리의 인생 자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 위대한 일의 역사의 시작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습니다 기도가 불에 응답을 주고 큰 비의 역사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준비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비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역사하신다는 것 보세요 38절에 그 기도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에 여우와의 불이 내립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불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 역사들 그래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모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발과 아세를 섬기는 그 모든 선지자가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로 응답한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압은 담대하게 엘리아에게 엘리아는 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도 엘리아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아의 근거는 기도의 근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매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완전히 엎드려 겸손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원에게 가서 뭐 구름이라도 뭐라도 좀 보이냐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일곱 번 끝까지 마지막까지 응답 하실 때까지 작은 손바닥 많은 구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큰 비의 역사를 보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오래 갈 수 있어요 기도는 오랫동안 드려줄 수 있어요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아니 평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응답은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작은 손바닥만은 구름이 일어난 아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후에 이 작은 것이 큰 비의 역사는 작은 겨다시만한 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오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큰 비가 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요 큰 비를 내려서 그 아홉과 이스라엘의 모든 제하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싸우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엘리아가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엘리아가 하나님의 종뎀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승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우상 승배자에게는 아무런 능력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래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 이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상 승배자인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바하를 섬기는 자인가 이방인들처럼 주문 보완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춤추고 마치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우상 승배자의 기도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도인가 여기에 결정이 일어나고요 야고버서 5장 17절 18절 엘리아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니라 엘리아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야 엘리아만 막 위대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여시고 불로응답하시고 큰 피해 역사를 주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면 실패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